자 약국안의 세계사 세계사를 뒤흔든 열두세가 지역의 결정적인 순간이라 키스 베론 이조지훈 정재훈 감수 약국안의 세계사 키스 베론 이조 미국 일로베메 대학교 화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대학원 재학 중에서 미국 화학협회 최우수 화학 대학원생으로 선정되게 되었다 코코 외친 우리가 몰랐던 흥미로운 과학사 소통해 오고 있다 화학에 대한 키스 베론 이조 옴균이가 대학원 김숲 정재훈 서울대학교 약학과 학공고 하신 분들이 다들 이 책을 또 옮기고 저작을 하고 하셨는데 약국안의 세계사 세상을 뒤흔든 열두세 가지 약의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서 정재훈 약사는 누군가요 약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쓰는 것도 사람이다 약의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차례로 보면 페네실린, 퀸닌, 아세틸살리실산, 리티움 등등 디곡신, 와파린, 보톨리념, 독스도 이렇게 여러가지 약 첫번째 페네실린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시 이 기움이 되겠네 노트북에 쇼 하는 것이 마귀가 되었는지 열리지 않았어 이제 폰으로 하는 게 더 장단점이 있겠네요 페니실리는 20세기의 기적이자 박테리아 감염이라는 눈이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고통을 받을 때 우리 곁을 지켜주는 충직한 친구이기도 하다 목숨을 살렸다 많은 사람을 살렸다 이 말이죠 여성일대의 발견이다 플레밍에서 매몬던 더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물질을 발견하여 플레밍은 몇 년 동안의 환경제를 찾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했다 다음 세대로 전해진 불씨 페니실리는 발견을 다음 플레밍에 넘어는 1938년까지 거의 1년 동안 잠들어 있었는데 등등 페니실리는 한 숟가락의 기적이라 이러한 산대의 실은 희망으로 시작해서 재앙으로 끝났지만 플레밍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늘었고 이렇게 해서 항생제가 왜 항생제를 구매할 때 처방전이 필요할까? 여러분은 손에 현금을 들고 약국을 찾아가도 일반적인 경구 항생제를 구매할 수가 없다 어딘가에 비해서 국소부위에 버리는 항생제는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폐일성 인디움 치료제는 그렇게 또 항생제는 그 어떤 중독성도 보이지 않고 오온암용 하기도 어려운데 왜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그 답은 여러분의 체내에 살고 있는 미생물 그리고 주변의 동물들 몸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와 항생제 처방성에 대한 우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미생물 파괴가 심각할 수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처방이 된다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가만히 될까요? 항생제 효과가 있는 약을 찾기 위해서 여러 항생제를 사용해 보는 항생제 쇼핑일 수도 있다 그렇지 이것저것 찾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생제 쇼핑은 모든 사람들에게 저항성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킬 수 있고 퀸인이라는 말라리아를 정복한 기적의 신약이라 퀸인? 퀸인 이야기는 말라리아 이야기이기도 하다 퀸인과 말라리아는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하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다 퀸인을 발견하고 수백 년이 걸리고 이제 퀸인을 발견한 과정을 한번 보자 기념비적인 기원인데 퀸인은 이렇게 일반 보통 잎과 같은데 이런 잎들은 야생초 같은데 그냥 일반 야생초 같은데 환자는 퀸인이나 나무의 비밀은 뭘까요? 해열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퀸인이나 나무 껍질 뒤에 숨은 것이 비밀은 1920년대에 밝혀졌는데 당시 프랑스 독성학 교수였던 피에르 펠티에는 이렇게 해서 나무 껍질 퀸인을 분리해냈다 등등 퀸인과 2차 세계대전 퀸인의 말라리아 저항성에 대한 첫 보고서는 1910년 작성됐다 1910년도 다른 질병과의 싸움에도 참전한 퀸인이라 말라리아와 끈질긴 인연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퀸인은 사실 수십 년 동안 다른 질병의 치료제로도 사용이 됐다 첫 시작은 1894년의 루프스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피부 병균을 치료하기 위한 용도 4년 후에 살리실산을 퀸인과 혼합해서 루프스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들기도 했다 이 배합은 60년 동안에 가장 먼저 처방하는 치료제로 꾸준히 사용되었다 퀸인을 비롯한 이후로 말라리 치료제가 간절히 부흡기와 압탕을 처리된다는 사실이 발견되자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루프티즘 간절염 치료제로도 사용이 됐다 다양하게 사용되었군요 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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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인의 치료 범위는 매우 작다 이 안전한 용량과 과다 복용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다는 뜻이다 퀸인하 중독증은 퀸인을 과다 복용했을 때 생기는 후유증을 부르는 단어인데 그 결과에서 피부병면 흐릿한 시야, 이명 구토와 설사 같이 가볍지만 전형증에 소화경 문제를 일으킨다 심각한 경우에는 실명할 수도 있다 물론 심각한 상황까지 도달하려면 얼마나 많이 섭취해야 되지만 그렇다는 거죠 퀸인은 흑수열을 일으키기도 한다 흑수열은 20세기를 넘어가던 때에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퀸인을 복용했던 병사들이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식민지와 같이 말라리아가 극성지던 곳에 있을 때에 걸리던 질병이다 이 무서운 질병은 즉 결국 터지면서 일반적인 심부전증처럼 오줌으로 피를 배출하는 증상을 보인다 그래서 영국 군대는 1943년 말라리아의 예방약인 퀸인을 아타브리니로 바꾸었다 결과적으로 그 순간부터 흑수열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로써 퀸인이 흑수열을 일으키는 실질적인 원인으로 지목이 되었다 얼마 지나 지나서 퀸인은 클로로킨이라는 유사한 합성 제재로 대체가 되어졌다 오프라벨 처방이란 뭘까 오프라벨 처방은 FDA가 의약품을 허가한 영도 2개의 치료에 처방행위를 말한다 FDA의 완전한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제네릭 신약으로 개발한 약의 특허 기간이 만료되어서 동일 성분으로 다른 유사의 생산한 약으로만 제조할 수 있거나 자금을 조달해줄 후원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매우 흔한 방식이다 오프라벨 뭐 그런 있네요 날이 밝아옵니다 아침부터 공부하며 좀 공부하다가 아세틸살리실산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약은 아스피린이다 아스피린 바이어 타블렛 아스피린 바엘 바엘 약이라는거죠 제품이란거죠 장담캔데 여러분은 아스피린을 살리실 사안을 아스피린의 이름으로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아스피린 20세기 초의 지식인중기술의 하나인 프란츠카 푸카는 존재의 고통을 완화해주는 간편한 물건 중의 하나로 아스피린을 꼽았다 아스피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 중 하나인데 중국에서만 매년 최소 1200억 개의 아스피린이 생산된다 수십년이 지나서 벗어나고 껍질을 재발견하면서 아스피린이나 심장몸이 그리고는 심지어 암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줬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삶에서 매일같이 모든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다 거대사람들이 버드나무를 사용한 방법은 버드나무는 버드나무속에 속하는데 버드나무속에 쭉 내려지는 가지와 좁은 비침형 이파리가 달린 거대한 나문데 이 나무에 껍질은 꾸준히 세상을 바꾸어온 화학물이 숨어있다 버드나무 버드나무 수양 버드나무 그래서 식물은 병원군과 싸울 때 살리실산이 저의 도움받아서 스스로를 보호한다 예를 들어서 담배나무에 담배모자이크 바이러스를 저의하면 담배나무는 그 즉시 살리실산을 살리실산메틸로 전환한다 살리실산메틸은 공기중으로 퍼져서 주변의 다른 담배나무에 전달된다 살리실산메틸은 다른 담배나무 이파리에서 내려앉아 다시 살리실산으로 회원의 방어모드를 시작하려는 신호를 전달한다 이 신호가 전달되면 보호 메커니즘과 질병장성을 기록한 유전자를 가동시킨다 화학의 힘으로 움직이는 버드나무 그래서 버드나무 껍질에서 노란색을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했다는 것이고 바이옐과 아스피린의 탄생은 그래서 맥클레건의 임상시험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바이옐에서 아스피린이 이 시장에 등장하기까지는 대페놀음무와 스페인 독감 보이콧 180도 달톤 을 점은 넘는 아세틸살리실산은 오늘날 신혁 개발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보자면 저분자로 분류할 수 있다 세 단계로 진행되는 아세틸살리실산의 합성 과정은 사실 꽤 쉬운 실험이기에 이과대학학부 1학년에서 2학년 화학실험 수업시간에 배운다 1899년 바이옐은 유럽 전역에 아스피린 키트를 보내며 아스피린의 출시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체증 러시아의 마지막 황태자 알렉세이 니콜라 예비치 사진 속의 황후는 흐르병을 갖고 태어난 황태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부분에 심기에 라스푸틴에게 치료를 막겠다 신앙으로 또 해보려고 했고 독일 해역원 잠수함 유보트의 공개 위에서 희생자가 있고 전쟁 속에서 에디슨은 남은 패널을 어떻게 했을까 가게 하늘같이 치솟았던 패널을 미국 소유회사의 브로커를 통해서 자유의 시장에 뭐 이런 또 전쟁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미국의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것은 1917년 4월 6일이었지만 아리메스 루시타니아호가 독일의 유보트에 침공당하면서 미국은 영국의 편에서 전쟁을 지원했다 또 바이옐은 뭐 이런 전쟁 속에서 질령과 도약의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점에서 전쟁 배상금의 일환으로 바이옐은 미국 지구의 상표권을 완전히 상실했다 바이옐이 엄청난 미국 자산은 제약회사 스탈링 드럭에 팔렸다 아스피린의 두 번째 삶은 아스피린은 NSAID라는 약어로 더 잘 알려진 비스트로이드성 항염증제다 아스피린은 전구체인 살리실선 보다도 소화기관에서 부담을 덜 줬지만 여전히 위를 자극하고 치료를 일으키는 문제가 남아있었다 대부분의 약물이 그렇듯이 새롭고 더 나은 형태를 찾기위해 혁신을 감행한다 그리고 아스피린도 그리 다르지 않았다 시장에서 아스피린의 아스피린이 등장하기 전인 1950년까지 아스피린의 왕자를 너무나 도전자는 없었다 하지만 그 1960년대에 비스트로이드성 항염증제 이브프로펜에게 자리를 대어 주었다 아스피린의 아메노펜과 이브프로펜은 둘 다 열을 내리고 통증을 졸이는 과정에서 소화기위해 문제를 덜 일으켰다 그래서 아스피린이 그 시대를 이어졌다 아스피린의 명성이 높아지기 전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 아스피린을 관찰한 내용을 담은 천노문은 1948년 아스피린의 항혈소판제 혈소판제 혈소판에 음집을 억제하여 혈전 생생을 막는 약물을 역할한다는 연구는 1967년 그랬고 1988년 심장질환을 겪는 1만 7000명 이상의 환자를 이루어진 대규모 실험에서 아스피린은 5조 동안에서 심장마비가 재발할 확률을 20% 20% 줄여준다 아스피린은 우리 몸속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과학자들을 위해서 스틸살리 실산 합성국을 개발한 호프만부터 체내 통증 염증을 완화시키는 아스피린을 발견하기까지 거의 한 세기가 걸렸다 1971년 영국의 생화학자 존 뇌인과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브리실과 파이브는 아스피린이 브로스더글란딘이 형성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브로스더글란딘은 시내에서 호르몬처럼 세포반응을 유도하는 건데 이것을 억제하게 되는 예를 들어서 브로스더글란딘이 하늘 고통을 느끼도록 신호를 전달하는데 그래서 아스피린이 PGE2 합성을 멈추게 하면 이 신호는 전달리지 않고 황전한 고통을 느낄 수가 없다 브로스더글란딘과 아스피린 사이의 관계를 파헤친 연구로 1982년 베인은 노벨 생리학성을 공동수상했다. 82년 공동수상주 하나인 손의 베리스트 램은 3.2년 전에 브로스터 글란디나의 존재를 밝혀내면서 베인과 파이프의 영국 기반을 마련했다. 베인의 발견 후에 몇 년이 흘러서 브로스터 글란디나의 합성을 억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밝혀졌다. 1970년 고리형 산소 화효소 특히 COX-1이 아스피린의 영구적으로 결합해서 비가역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말이다. 이 결합이 형성되면 COX-1은 체내의 아라키론산 불포화 지방산은 하나인데 체내의 아라키론산이 브로스터 글란딘으로 변하지 못하게 만든다. 브로스터 글란딘의 정리는 혈소판, 응구를 일으킨 분자인 트롬복산도 있다. 등등 극제하는 기능이네 시간이 지나며 아스피린은 암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셔도 유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금의 원리책에 있는 어떤 것들의 극적인 조언이 될 수 없다는 말을 이해할 순간이다. 앞으로 목격하겠지만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무궁무진한 약물 활용법처럼 약물을 활용할 수 있는 용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전부 존재하는 건 아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항암 효과를 보인다면 암에 맞서 쏘는 아스피린을 매크리지만 COX-2를 중심으로 작동될 것이다. COX-2 효소의 움직임은 종양에서 크게 늘어난 변화는 사실이 관측이 되었다. 그 결과에서 빌리니시아 X2 활동을 감소시켜서 정양세포의 확산을 맞고 아포스토시스 저항세를 감소시킨 이 폰이 왜 가만히 있는 데서 적극적극 사진 찍는 소리를 내냐 말이야 이게 무슨 조작이 있나 참 기분 나쁘네 억수로 기분 나쁘네 무슨 업자들이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왜 폰 속에 자꾸만 만드냐 말이야 내가 작동하지 않은 것들이 작동되게 만든다는 것은 이런 폰 들을 사용을 계속 했냐 되냐 욕거지마